안녕하세요. 미셜입니다. 텍스스의 더운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? 오늘 그 더위를 인기해줄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 집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그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미색 아이스크림 집인 밀크앤 크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첫 번째 게스트인 비자리인데요. 자, 저 지금 담당해 주시겠어요? 가장 깡팡이 없나? 나비 미련 문자 발달해 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하나 라벨 타고 퍼스트 해가지고 색깔들이 예뻐요. 또 따뜻한 곳에다가 차단 아이스크림까지 해가지고 두 개를 다 지참을 하셨거든요.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아, 네, 네. 엄청 자네요. 엄청 나가요? 근데 타고 별로 안 좋아하세요? 저도 타고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되게 마시겠네요. 네. 근데 이제 차단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조금 더 중화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커스터마이즈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지금 사장님이 이 부분에서 아주 적은 느낌이에요. 여기는 되게 검가한 아이스크림인데 이렇게 그냥? 그래서 여기 사장국께서 집중적인 자연스러운 재료들만 사용해서 만드실 것 같아요 자기 딸아이한테 얼굴 아저씨가 없어서 없어서 건강하니까 네 맞아요 얼굴 아저씨가 없어서 건강하니까? 어.. 건강해요 건강해요 그러면 이제 더 맛이 중요하죠 정말 건강한 맛일까요? 정말 건강한 맛일까요? 정말 건강한 맛일까요? 정말 건강한 맛일까요? 이렇게 생겨요 알갱이 같은 맛일까요? 네 정말 스트레칭 파일이 되요 시중에서 맛보셨어요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제가 발레스 2년 반 살아봤으면 이런 거 가게 되었을 거였어요 너무 많은 팀이죠?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한 번 만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